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런데 하나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또 준비하다가 제 어떤 습관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. 혹시 촬영하다가 그런 장면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저도 모르게 뭔가 코를 만지거나 귀를 만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열심히 수업 준비 공부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처음 찍는 거라서 굉장히 어색해요. 사실은 일단 수업 준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먼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까다로운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. 좀 부탁드립니다. 좀 부탁드립니다. 좀 부탁드립니다. 좀 부탁드립니다. 좀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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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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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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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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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High Road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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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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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